오! 나왔다! 나왔다! 그렇지, 그렇지. 어류 나와줘야지, 어류. 야, 이 소리가 비트가 되네. 무조건! 실패! 우와! 햇님님 갈치 잘 바르는 거 아시죠? 그쵸, 그쵸. 오, 너무 통통하다. 오, 야. 그거 살짝 국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어야 돼. 그렇지, 토렴하듯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오, 사살이야. 야, 저거는 진짜 완전 개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, 저거를. 사살이다. 살맛은, 개벌들이나. 제주 은갈치가 약간 비만 갈치가 많거든, 뚱뚱하니. 어머, 없어. 입에서 없어. 이거 없어요. 순산 없어졌어. 이거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. 맞아, 진짜로. 이 살이 이렇게 통통하고 제주도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. 아, 미랑. 아유. 아유. 죽은다, 진짜. 저거는 작성도 못 할 일에 살 가지고.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무. 무. 무 먹으라, 무. 무, 무. 오, 무 들어갔어, 무 들어갔어. 아, 진짜 맛있겠다. 자, 가자. 가자, 이제 그만. 가자. 야, 우리 나래가 진짜 잘 바르는 게 진짜 만화 영화에 고양이가 바른 것처럼. 우와. 어머. 나래 대박이다. 나란 느낌. 빨리 막 먹었어. 디스 이스 간식 타임. 간식 타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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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나래야. 아, 나래야 이게 뭐예요? 아니, 뭐 생각하니까. 괜찮아요? 동현, 송현. 드라이 클리닝. 아, 그건 영어인데. 정답!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못 맞춰서 얼른 먹고 빠지겠습니다. 화학 빨래 나죠. 어머, 어머, 두겸 씨 봤어요, 지금? 아유, 얼굴 많이. 아, 오래 딱 깼어. 장난 아니야. 육즙이 씹자마자 쭉 나와. 어, 그게 좋다? 장난 아니야. 아유, 불커 진짜? 본복에 쫄깃한 거. 고기에. 진짜 너비아니 같은 건데 진짜 찐한. 자연의. 형 지금 턱 밑으로 육즙 흐르고 있어요. 어, 야 밀어준다 밀어넣어. 우와, 맛있지? 자, 이제 세 번째 딱 와요, 맛이. 아, 대박이야. 이게 밑에 육즙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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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오! 오, 오! 아, 어, 어! 아, 어! 어, 이거 또 놀랐어. 미안해. 와, 네. 아, 본인인 것 같아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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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워. 먹어요, 먹어요. 먹방 먹방, 먹방 빨리 가세요. 먹고 빨리 가세요, 네. 형 맛있죠 멋있죠 맛있지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오지 박수 나오지 씹을수록 맛있어 계속 육즙 나오고